수리건 맞고 죽음 어 체력 1 해서 엘리트 가면 되겠죠 연소 광란 이트 어 가지 으 으 경기 전경기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르지 아휴 어떡하지 전경기 짓고 여기 달릴까 여기 일반 몸 4마리 으음 고고고 고고 고고고 구알루오가 살삽니다 고고고 난관 어둠의 포옹도 괜찮았겠다 딸기 아씨 여기 가면 엘리트인데 근데 카드 못보잖아 전경기로 카드 봐야지 이거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무작위 카드를 넣습니다 음 4기 유불입니다 지금 카드가 없어서 일반 몹을 파야 할 것 같습니다. 가시가 이런 요물이죠. 코스트 사기를 치려면 빨리 타락을 찾아야 되는데 안 나오고 뒤질 수도 있습니다. 타락까지야말로 이 게임에서 상징적인 사기조합이죠. 아 내 체력 양초 왜 집어가지고 똥개 무감각 아유 이런 안 나오는데 안 나올 각인데 철파 소비 올리고 음... pp다 악성 우모노님 반갑습니다. 쪼개고 지옥강 진화랑 바리 중에 뭐 집어야 되지? 진화랑 다리는 돌다보면 나오겠지 뭐 어 지옥불 재물 이게 가지입니다. 괜히 분열을 시켜나? 알게 뭐야? 아 저거 그래도 힘은 오름 음... 불 뿜끼리라도 쓸걸 그랬네. 불 뿜끼리라도 쓸걸 그랬네. 아 어디가요 타락님 아이고오 살려줍쇼 히히힝 개꿀 타락 투험판이었습니다. 포식 어포요 어포는 좀 이따가 아 요거는 망치도 괜찮겠다. 어차피 타락 강화 못한다 쳐도 어차피 그 1코스트 내가 1코스트 얻는다. 바로 상점 가서 타락이나 좀 찾아볼까? 전경기 계속 보고 볼 보고 엘리트 보고 엘리트 여기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못 잡겠으면 옆으로 빠지자. 아 아 어차피 으흑 이걸 20템을 먹네 다인공 물드 무돌 이런거 말고 혈안 진화가 있긴 한데 진화 무관광 무돌 근데 나중에 타락 집었을 때 타락 늦게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한데 에이 고알로우가 산다. 에이 고알로우가 산다. 절힘 무관광 어 서순 서순에서 피 깎였어. 안맞는거였는데 잡았지? 레디도 잡지 분노 잔혹성 절단 아유 안나온다 안나온다 안나와 타락 좀 줘봐요 아이 진화다 아이 재물이다 쯧 재물 써야겠죠 징끈도 쓸까 킹리즘 갓리즘 다음 사항 좀 한번 더 보자 아 잠깐만 하 아 버릇이 좀 타락 나올수도 있잖아 타락 80원 정도 하죠 아씨 안나왔다 안나올수도 있지 뭐야 아 핵융합이구나 일반 몹 잡아서 카드 더 보는게 날려나 엘리트는 카드 더 못 보잖아 전경기 효과가 일반 몹한테만 적용이 돼서 него 제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건 제 실력 탓입니다 회색 나왔대 포시카 고자 안 돼 죽었어 안 돼 파괴 폼타 2타 위압 절대적인 힘 때문에 죽어버렸잖아 타락 없더라도 좀 기사 회색이나 이런 것만 놔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언커버한 카드가 잘 안 나오긴 하죠 휴 에임이 좋아서 살았다 포식할 수가 없네 포식 타이밍 너무 안 잡힌다 무적 세 네 병 불 꺼져 엘리트 못 가겠죠 한 마리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차피 행운안 방침 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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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킹적 딜 넣을 카드가 없네 뽑아서 써야 되는데 자 녹성 써야겠다 하아.. 이런.. 제발 무감각 나쁘진 않은데 좀.. 자.. 자.. 강남구청 타락이 안 나오면 이건 뽑아 썼어야지 스테로이드 포션 사신? 에이 뭐 아우 아니 저 정도면 첨탑 최강 아니냐 잠깐만 힘치책 돌아나 어떻게 저딴 흉악한게 존재하지? 제물을 왜 켜야 될게 나왔냐 제물을 왜 켜야 될게 나왔냐 제물을 왜 켜야 될게 나왔냐 험 험 험 험 험 험 험 험 요걸? 뭐야 보스전은 기니까 그동안 카드 뽑으면 될거야 아마 소금 카드가 소멸될때마다 모든 적에게 삶의 피해를 줍니다 소금 유하 음 유하 연소 파열 도착 다음 톤을 사신으로 채우고 힘은 오르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힘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아이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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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한데 여기서 수비가 돼야 살아남는데 15딜 으 으 으 으 으 난관 사열까지 쓰자 저거 연속킬 소금이구나 포식 포식 하나 더 놓고 포식각 더 보는게 좋으려나 최대 체력이 지금 되게 중요하니까 아 미치겠네 일반 뭐 더 많이 봐야겠는데 차라리 이쪽으로 갈까 아니야 상점 보고 엘리트도 보는게 낫지 언제 나오냐 어 이걸 허영이 사기 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침 포식각 진짜 안나오네 쟤는 포식할 수 있겠지 포식 두장 다 빠졌나 두장 다 빠졌네 돌려볼까 돌리다가 소금 때문에 죽는거 아뇨 아씨 죽을끼린데 야 잠만 아씨 소금 뿌려서 주겠다 진화 진화 흠 얌얌얌 전장, 철파, 천둥, 소돌 아니, 좀 줘요. 타락 타락! 액 아니, 켈리까지 젠장 드는게 없네 켈리도 못 먹고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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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미쳐가지고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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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타락 오늘건 앵 포식 영원히 포식각이 안 나와 아니 포식각은 이제 뭐냐 잠깐만 야 뭐야 광란 도장이잖아 그렇게 또 포식각은 보지 못하는데 또 소금 뿌려서 잡는거 아뇨? 기다려봐봐 포식소마자 좀 됐다 아이스크림 위압들 염 염 염 염 아이 진짜 포식 아이 포식하기 왜이렇게 힘드냐 아이스크림 어지러운 킬 포식을 어 포식을 할 수가 없네 포식 포식도 하수인한텐 효과 없잖아 유하 유하 유령갑옷 하이라는 뜻 아이스크림 아아 하이훨 치킨 발이 빠졌다 소금 뿌려서 잡자 가지 타락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백년 퍼즐까지 다 챙겨주네 네 뭐 전경기인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죽어라 타락 클강님 후원 가사입니다 느낌이 쎄한데 아니 아니 저거는 왜 저렇게 소리가 커 다른 도내는 소리 엄청 작아서 고민이었는데 왜 저 도내만 소리 큰 거야 아 몸박 쓸걸 몸박 하나 새가 안 나오나?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젠장 와 와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염주 흘려보내기는 쓰는 게 낫을까? 아이고 SKQW님 반갑습니다 방구 그냥 이것저것 다 쓰고 나면 애들 다 죽어있잖아 이게 가지 타락이지 에카님 반갑습니다 전장 위압 그냥 다 쓰면은 알아서 죽음 회색 나왔네 저거 조금 필요하긴 한데 타락 두 장 넣어도 모자라지가 않아 너 아니 충분하지가 너 반대로 말했네 흠 더 직관적입니다 님 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전장 전장의 전장 스킬 스킬 카드 하나 쓸 때마다 데미지가 쭉쭉 들어가는구나 응 음 불핀대 재 Renault 절힘 정도는 뽑아서 씁시다 구독 연장이 안된다구요? 메시지 띄우는거 말씀하시나? 절힘 찾아서 쓰면 되요 메시지 띄우는거 새로고침하면 아마 나올걸요? 아이고 포션은 창궈방패 때 써야되니까 끼고 파리 구도관림 새로고침 하도 안뜨면은 새로고침 하도 안뜨면은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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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뜰겁니다 아마 아 모바일이라서 다른건가? 아무것도 못하죠? 아 근데 쟤는 좀 그렇다 응 타락이야 응 타락이야 응 타락이야 아.. 음.. 무감각도 썼고 응 무감각도 썼고 절힘은 약간 나중에 쓰자 바리가 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일해라 테이치 똥꿈기는 좀 달이 달이 나올 생각 없니 혹시 아 너무 신난다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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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달이 언제 나올까요 생각 해보니까 나 아이스크림도 있었네 어... 어떡하지 응? 응 모바일에선 안됐는데 청소로 하니까 되요 예 음 라클래식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이라서 안된거였구나 한마리 사과먹고 아니 다른 분이긴 한데 다리가 안나오네 코스트 좀 애꼈어야나 심장좌우고 나서부터 후반구 가면 옛날 똑같아서 뭔가 재미가 떨어져있고 그러게요 심장까지 가면은 다 그냥 고반고반해져 호흡감사입니다 2400점 강한 덱이 한정적이어서 트롯부터 찾는게 맞겠죠 깨시 깨시 도전 음... 아멘 그래도 맞았네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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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신따랍들 들어갈 수 있을까 지루 언제 나오냐 고민되네 사신각이 별 필요가 없을란가요? 알람 안나오는거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요? 알람 안나왔던 적은 없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순무 파워포션 다 좋네 아니 이딴걸 주면 어떡합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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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쓰레기는 사버렸구나 그래도 질환은 뽑아서 다행이다 다행히 맞나? 위압 걸고 난관 회생 타락이다 수고 응 고생 많았고 공허 태웠어 지옥검 태워서 지옥검 나왔어 지옥검 지옥검 생각이나 계속 쓰고 팔로우감사입니다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난 공격할 생각이 있지 응 무장해제 심장 별거 아니구만 아 응 인공물 타락까지 앞에서 평등하다 쪼 꺼 하이 뭐 가지가 처음에 나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오랜만에 타락까지 하는 것 같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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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